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 31도, 영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남부지방은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좀 내려가겠습니다. 장마 대비도 해두셔야겠습니다. 오후 늦게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차차 비를 뿌리겠고요. 내일은 중부지방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이번 장맛비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. 내일까지 강수량이 충청과 남부지방의 최고 12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.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. 또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 전국으로 확대된 장맛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